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빅3를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몰입니다. 최근 조선주의 수주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에 조선주 3개의 회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고를 확인하고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7월 1일에 라이브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당시 라이브를 보셨던 분께서는 이 영상을 더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 6월달에 코스피는 꺾이는데 조선빅3 회사는 모두 튀어오르더니 7월에 들어오니까 코스피는 옆으로 흐르는데 조선빅3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도 수주 소식은 들려오는데 말이죠. 바로 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6월 말 기준에서 만들어진 자료인 점 참고해주시고요. 현대중공업은 2019년 매출 5조 수준에서 2020년, 2021년 모두 8조대 매출을 기록하더니 2022년 컨셉은 9.8조까지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상태가 좋지는 못하네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제 생각보다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2019년 147%에서 2022년 176%까지 컨셉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0% 미만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말 수주 잔고를 보면 약 27조 수준입니다. 3월 31일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수주 잔고에 그 후로 단일계약 공시가 올라온 4건을 합친 금액입니다. 현대중공업 공시를 보면 수주에서 인도까지의 소요기간은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며 저는 그 중간값 2.5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주 잔고를 2.5년으로 나누면 향후 1년간 발생할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겠네요. 약 10조 8천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매출 컨셉은 9.8조였죠. 그리고 2023년 매출 컨셉은 11조 5천억이었습니다. 향후 추가 수주가 있다면 2023년 매출 컨셉까지도 무난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30일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약 13조였으며 2022년 추정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보면 PBR은 2.4배 수준입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2019년 매출 7.3조에서 2022년 추정 매출 7조까지 일정한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일관되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2022년 추정치는 적자의 폭이 감소될 것으로 컨셉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2019년 159%에서 2022년 추정은 211%까지 보고 있습니다. 200% 내외니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자세히 부채의 성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말 수주장고를 보면 27조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 수주장고 값인데 삼성중공업이 수주장고가 유난히 많습니다. 단일계약 6건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수주에서 인도까지의 소요기간은 2.5년으로 설정했고 연간 추정 매출은 10조 8천억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2022년 매출 컨셉이 7조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추정 매출 값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만큼 주가도 성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월 30일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5조 3천억이며 2022년 추정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보면 PBR은 1.4배 수준입니다. 마지막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에 두 기업과 다르게 매출의 하향세가 뚜렷했죠. 그리고 2022년 매출 컨셉은 좀 올라온 상태인데요.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적자폭이 유난히 컸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2019년, 2020년까지는 무난한데 2021년부터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악화됩니다. 2022년에는 559%까지 보고 있죠. 이건 좀 심각하죠. 간략히 브리핑만 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서 더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투자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자세한 내용을 더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24조 8천억 수준이며 연간 추정 매출은 9조 9천억입니다. 2022년 매출 컨셉이 6조 5천억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추정 매출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조 5천억 수준이고 2022년 추정 자본총계 기준 TBR은 1.4배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빅3를 표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수주 잔고는 대우조선해양이 살짝 처지긴 해도 빅3 모두 비슷한 수준이죠. 세 기업끼리 짜 맞춘 것처럼 비슷한 게 신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연간 추정 매출도 세 기업 모두 비슷하겠고요. 이 연간 추정 매출을 각 회사의 2023년 매출 컨셉과 비교하면 삼성중공업의 괴리가 가장 심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실제 투자까지 고려하신다면 삼성중공업 수주 내역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셔야겠죠. 저는 편하게 2.5년으로 나눈 것이지만 삼성중공업의 수주 내역은 2.5년이 아니라 4년이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계산한 추정 매출값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이겠죠. 세 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무난한 편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좀 심각합니다. 산업은행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숫자만 보면 위태롭게 느껴지죠. 시가총액은 현대중공업이 13조로 가장 높고 삼성중공업이 5.3조, 대우조선해양이 2.5조입니다. 추정 PBR은 현대중공업이 2.4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1.4배였는데요. 주어진 자료로만 왜 현대중공업 PBR이 높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셋 중에서는 그나마 이익률이 나은 편이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크게 흥미는 없지만 만약 세기업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삼성중공업에 조금 눈이 더 갑니다. 연간 추정 매출과 매출 컨센트와의 괴리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삼성중공업의 적자 이유와 수주 내역은 꼭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은 오늘 조선주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공수님, 킴가즈아님, 더 리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최님, 임스미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더 큰 힘이 되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